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온남 목사입니다. 세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는데요. 기도, 방언기도, 대원기도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 우리 다 같이 손에 기름 바르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또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가 한 가지로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보일의 피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사달의 공격과 그리고 왜곡된 지식을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의 진리 앞에 다시 밝혀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발렌타인데이가 한국하고는 상관없는가 보죠. 우리 저는 오랫동안 발렌타인데이를 미국에서 지켰는데 한국에는 발렌타인데이 아니면 사랑을 표현하는 날을 어느 날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만의 어떤 그런 절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사랑을 고백하고 선물을 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받고 하는 그런 날 그런 날이 한국에는 어떤 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으로 따지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몽목사님 생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일이니까 뭘 잘해 줘야 되는데 뭐 잘해 주는 건 없고 오늘도 그냥 돌솥 비빔밥 하나 해놓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리고 또한 또 며느리를 이렇게 살다 보면 아 내가 시집에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아니면 나는 친정엄마한테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죠. 대개 하지는 못하면서 그래서 저도 우리 시어머님이 치매로 요양원에 보내줘서 거기서 계실 때는 가봐야지 뵈야지 가봐야지 그러면서 시간이 매일 안나고 바쁘고 그러니까 못 가니까 그 마음에 부담감이 언제나 있었던 거네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거나 해도 뭐 부족한 것 같고 또 기도를 안 하면 또 죄책감이 들고 기도를 오랫동안 안 해서 뭐 마음의 부담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시원하게 좀 뭔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죠. 기도는 말씀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고 또 응답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대화가 돼야 되고 이런 것에서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도 기도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된다는 거 네 그거 참 어려운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문제 그 문제를 저하고 여러분 3개월 동안요. 방언, 기도, 대언, 기도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도 물을 지나가고 우리도 불을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부는 때가 꼭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창수나 바람이나 비나 홍수나 토네이도나 지진이나 화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비켜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런 일들은 내 마치 전염병처럼 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입니다. 언제 우느냐 몇 번 더 우느냐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운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물을 피해가고 불을 피해가고 홍수를 피해가고 지진을 피해가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내 병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왜 우리 생활이 달라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사형통이 된다든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달린다든지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바람과 풍파와 홍수와 눈사태, 화재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에게도 기도 잘하시는 장로님에게도 천사같이 봉사를 잘하는 권사님에게도 이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5, 6대를 믿는 집안의 자손에게도 이런 일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것을 피해가려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넉넉히 주님과 함께 이것을 이기고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나한테 필요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작업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응답은 없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 충성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병마와 시달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가 아프기를 원합니까? 내 힘들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도 분명히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다 주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족 전체를 믿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의 진실한 성장을 또 하나님이 만드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으로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게 우리 모든 생활에 그냥 안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되고 여전히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산사태 앞에 서야 되고 그러면 뭐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불러라 너희들도 다 같이 그런 상황에 부딪히지만 너는 적시적대 그 필요한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이름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에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호동한 무리와 함께 여리에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바라는 얘기는 누구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모나 여기는 바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그러니까 맹인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은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지금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천사를 보지 못했다 뭐 그래도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 그거 들었죠.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시고 그리고 항상 천사들이 함께 있고 이걸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기도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찾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다 뭐 듣지 못했다 뭐 하여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나는 좀 무지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름 중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얘기는 메시아여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자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주 화려하고 네 무슨 시적으로 기도하고 소론 본론 결론이 맞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이것도 너무 훌륭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지서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는지라 예수가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리피트하고 반복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 주건부원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기도는 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주건부원이 아닙니다. 네 주건부원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제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계속해서 횡설수설이에요. 그게 정신병 어떤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얘기할 때는 횡설수설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앞뒤가 없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주건부원 한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계속 하던 기도 또 하고 크게 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마음에 넘는 기도도 하고 이런 기도가 주건부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서른보는 결론이 없어. 아무리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어떤 분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원 투 쓰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그걸 확 들어요. 왜 그러니까는 그렇게 막 횡설수설하고 그런 거야. 자버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저의 친구 목사님이 나한테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윤목사 걱정하지 마. 우리 교인들은 설계만 시작하면 다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있어. 그러나 들을 건 다 듣는다고 걱정하지 마. 눈 감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교인들의 설계만 시작하면 눈 감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재미있게 눈이 초롱초롱해서 막 그냥 갈망하면서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자는 척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싶은데 중언뿐하니까 내 중언뿐하는 그런 설교들 많아요. 내 무슨 얘기인지 몰라. 자기 얘기로 만들지도 않고 어떤 예화를 쭉 열고 하는데 하나도 마음에 오지도 않고 야 저거 무슨 얘기지 뭐 하려고 도대체 뭐 하려고 저런 말을 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내 있는 것처럼 중언뿐하는 것 라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머리가 돌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특히나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계속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뭐 유교 때 전쟁 때부터 얘기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거 들어주는 거 굉장히 굉장히 들어주는 거 아주 진짜 이거는 고욕입니다. 고욕 그런 말을 들어주는 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본론은 조금인데 서로를 그냥 차 얘기하면서 하는 분들 있어요. 나는 그런 분들은 유튜브에서도 안 들어요. 본론은 그냥 쬐끔 정말 그걸만큼 있는데 앞에 그냥 쏙 설명하고 다 아는 거 똘이 빚더라고 똘이 빚더라고 그런 것이 바로 중언본 내 동네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오 주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그래서 이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어떻게 뛰어 일어나 하는 것이 영어로 보니까 jumped to his feet 벌떡 일어나 이런 뜻입니다. 뛰어 일어나 벌떡 일어나 예수께 나와본 오군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에서는요 일방적으로 부르지 따라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곧옷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지다 라고 하는 상표와 같은 거잖아요. 그것이 있을 때 저 사람이 경찰관 저 사람이 소방서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거린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곧옷이지 다위세자손 예수를 만나면 이 곧옷은 벗어도 된다. 이제 다시는 이런 거린 생활을 해도 안 해도 된다. 내가 눈을 뜰 것이다.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jumped to his feet 벌떡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께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장님이 어떻게 예수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거둣을 벗어버린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고 또 뛰어 일어나간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제가 맹인한테 이렇게 한번 교회에서 그런 분을 보내줘서 이런 마사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걷옷이 굉장히 중요시 지팡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것이 꼭 자기 손에서 다른 곳에 딱 두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입고 나가야 되고 그 지팡이가 자기의 눈이니까요. 그 사람들은 뛰어 일어난다는 거 상상도 못해요. 지팡이에 의뢰해야 되고 누군가 부축을 받고 걸어가야지. 맹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뛰어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말 결단이에요. 결단. 안 보이지만 줄을 향해서 달려갔다. 달려갔다. 그리고 거둣을 돼버리고 이제 이 피로먹는 생활 안에도 나는 포기될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다위사사손 예수여 당신은 나의 눈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줘서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여기에 길이 있는 줄 압니다. 생명이 있는 줄 압니다. 라고 부르지 있으니까 예수께서 안심하고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이제부터 대화가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러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르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있는 맹인이었습니다. 내가 보지 않기 때문에 거린 생활을 하고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나에게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재산이 나에게 몸을 두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주님을 보지 못하면 나의 인생은 끝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요 나는 본 적이 없다. 천사를 본 적도 없고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다. 그럴 때는 이렇게 리피 리피 반복 반복 주님께 부르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얼굴을 돌려서 저 맹인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라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가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입고 있던 그 거린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누가 목사님이 해줘야지 아 이 목사님이 이거 자료 다 만들어 줄 텐데 이거 여러분 자료를요 꼭 여러분 보관하시길 바래요. 누가 한 시간 강의하면서 15페이지에 이 강의안을 주는 그런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몇 시간 며칠 걸려서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거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화식이에요. 화식 다 생체식이 아니고 언제까지 여러분 윤목사님이 내 내 주는 자료 보고 그거 보고서는 기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벗어던지고 빌어먹는 거 벗어던지고 내가 내가 만나를 구하러 가고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내 jump to his feet 벌떡 일어나서 주인께 달려갈 때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부르짖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을 때 주님의 얼굴을 돌아보면서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대화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드리겠습니다. 대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대화 기도 주님과 대화가 된다. 그럼 그전에는 그전부터 됐느냐 아니죠. 저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데리고 산 기도도 가고 성경도 3년에 7시간씩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지만 정말 주님과 이렇게 대화가 되고 계신 영임에서 대화가 되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는 다음부터잖아요. 그냥 부르지 해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보지 못했던 맹인도 듣지 못하는 귀먹으리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하라파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지효를 받으리라. 요하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공급을 받으리라. 주님은 적세적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요. 그 집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여보하고 부르잖아. 여보 간절히 나를 원할 때 뭐 좀 특별히 뭐 안 되는 거 해달라. 나를 원할 땐 굉장히 아주 목소리가 부드럽죠. 여보 하고 그다지 저를 야단칠려면 여보 네. 목사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해놨다. 그러면 여보 근데 뭐 컴퓨터가 잘 안 돼서 뭐를 좀 도와줘야 돼 뭐 그러면 여보 하고 부르고 그러죠. 그래 우리 목사님은 저를 여보 하고 그러죠. 아이들은 나를 할머니 라고 부르죠. 아이들은 또 저를 엄마라고 마미라고 부르죠. 어떤 이름으로 나를 부르느냐 따라서 나의 펑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머니 그러고 부르는 데 가서 내가 지금 이 기름보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네. 저를 선생으로 알고 배우려고 하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거지. 뭐 내가 우리 남편이 여보 하고 부르는 데 가서 네. 파티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적시적서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을 사람들도 나에게 할머니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죠. 네. 그렇게 부른다든지 발리라고 이름을 부른다든지 사모님 사모님 뭐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모님 하고 부를 땐 또 나의 function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어느 교회에서 나를 부흥사를 불렀는데 가서 내가 요리 강습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엄마이기도 하고 할머니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하고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내 치유사역자이기도 하고 동네 이웃사람이기도 하고 그 모든 이름들이 사람이 나를 부를 때마다 내가 그 이름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녀딸들은 그래요. 자기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할머니 한식을 한번 요리 강습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이송씨를 요리 강습해달라고 아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외국 사람들한테는 하지. 내가 여러분들을 앞에서 내가 요리 강습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우리 소녀딸들은 그 할머니가 요리 강습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자기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데리고 미국에서 자란 그 아이에게 김밥이나 비빔밥이나 이런 것을 요리 강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다갓도다. 여러분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다. 네. 오늘 그거를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요. 이름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만 알면 그것만 부르면서 기도가 되는 요아 라파이 하나님 기도하고 요아 니시 하나님 기도하고 요아 샬롬의 하나님 기도하고 요아 네. 네. 뭐 엘 샤다이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큐리어스 주 하나님 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엘로임 하나님 라고 부르고 엘 엘리온 하나님 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이름을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킨 주님 그 요아 라파의 하나님이 저에게도 요아 라파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요아 라파임을 믿습니다. 우리 딸에게도 장애를 가진 우리 딸에게도 요아 라파임을 믿습니다. 하고 계속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전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한 것이 바로 아담의 아들 셋 세 번째 아들이죠. 비로소 요아의 이름을 불렀더라. 요아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 아브람도 곳곳에 가면서 요아께 재단을 쌓고 요아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 예배다. 그러니까 이름을 우선 알아야 되죠. 불을 내면 이름을 알아야 되죠. 제가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이러분들 굉장히 많이 알았는데 다리가 그때 아파서 몇 주 깁싸고 하루도 못 나간 적이 있는데 나가보니까 이름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강아지까지 이름을 다 외쳤었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미안하다 내가 이름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내가 허척사람 이름이 틱으로 시작하던가 우리 나는 뭐로 시작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어보니까 캣이 다 그러더라고요. K로 시작하는데 T 텐스 안가 그런 생각을 막 해버렸어요. 이름을 이름을 잃어버리면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름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앞에 지인 GEN이 할아버지도 처음 듣는 이름이고 그리고 또 아주 정원이 아름다운 그 집에 할아버지는 베르트 B-A-R-I-T-T인가 내가 미국에서 45년 사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처음 듣는 이름. 그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름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이 이러고 얘기하면 굉장히 익명성 이름을 알아야 물론다. 이름을 알아야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누구에게 기도하냐. 어떻게 기도를 끝내느냐.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끝내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야 되는데 이 끝내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안 없다. 우리가 속회 강립형 속회라고 그러잖아요. 속회를 하는데 얼마 믿지 않는 분은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주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끝내지를 않더라고요. 기도가 계속해서 원고인 원고인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보니까 무엇으로 끝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내야 되는데 초신자니까 어디서 끝나야 되는지 모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신세어리 이렇게 편지 끝날 때 신세어리 유어스 그렇게 쓴자 하는 것처럼 신세어리 유어스 그렇게 기도를 마친 적이 있었어요. 편지의 마지막처럼 너무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고 가만히 있다가 왜 가만히 있나 그랬더니 기도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나는 건가 인제이저스 네임 인제이저스 네임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인제이저스 네임을 말하지 않으면 모든 귀신들이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생각 우리에게 네가 뭐가 필요하니 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사람으로 오시고 크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를 끝내면 되는데 시작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기도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발전되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는 아이다 지금 내가 보기를 원하는 아이다 내가 지금 무슨 가게를 하나 열었으면 되겠습니다 가 아니고 내가 옷이 몇 벌 더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보기를 원하는 진심적으로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내 근본적인 문제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잖아 이 문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다위사자손 예수가 거기 눈을 들어주고 눈이 거기서 열리게 되니까 예수를 쫓더라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빌어먹는 사람이 예수를 쫓는 자가 돼서 이제는 빌어먹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죠 바로 바로 그거죠 우리는 그냥 누가 다 해주기를 바라요 언제까지 해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뭐 가만히 있으면 자료가 오겠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 자라나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여러분도 앞으로 가르칠 때 참고하라고 제가 만들어주는 거지 여러분의 영적 성숙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직접 나눠서 만나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조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 그것을 1,2,3 서론, 본론, 결론 끝맺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의 손으로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맨날 던져주는 빌어먹는 거지와 똑같죠 바디메오는 보이진 않았다 네 주님이 보이잖아요 우리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고 천사도 안 보이고 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먼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옆에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믿고 그냥 풀어주세요 어떻게 다위세사손 예수요 다위세사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에서서 내가 주님 보지도 못하고 내 천사 보지도 못하고 저는 영적인 세계 이렇게 맹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소리를 들으셔서 불쌍히 만 여겨주세요 내가 당신을 못 본다는 거 불쌍히 만 여겨주세요 여겨주세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해도 또 소리 질러가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주님 저를 지나치지 마세요 하니까 필요서 주님이 그와 만나서 대화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기까지 여러분이 끈적이게 주님 앞에 와서 불을 짓고 내 것은 주문 후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런 것도 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주겠지 석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이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저기 교회에서는요 기도할 때 장모님이 그 아침에 전화 걸어요 기도 문제만 하나 써달라 아무리 생각해도 일주일 생각해도 기도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매번 그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쏟아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의지하기 시작하면 바로 박임의 왓독 같은 거 그 한 잔에서 계속 빌어먹는 것 이제는 빌어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으면서 나눠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 놀라운 비밀을 서로 시효해야 되고 나사라처럼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런 상태인데 언제까지 그것을 닫아먹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에서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명예와 명성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장악하게 다 여기다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칠 때 이 자료들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이 언제나 있는 거 아니고 끝나면 또 없어지고 하니까 여러분이 할 때 그래서 엘 그러면 중동의 모든 신은 엘 그런데 엘로힘 그럼 세 이상인 그 복수 단수죠 그래서 엘로힘 그럴 때는 강하고 장범하신 하나님 엘로힘 엘로힘 굉장히 강하신 그런 택조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 엘로힘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 또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엘 엘리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오 엘 엘리오 내 살렘 왕 메디세닥의 떡과 포두수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일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내 갓 더 모스트 하이 갓 더 모스트 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네 높은 곳 히스 네임은 하이 높은 곳에 있다는 것 글로리와이 히스 네임은 하이 높으신 곳에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요 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그 힘 주권 통지권 지구함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 그 엘리오 하나님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엘로이 살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갈이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음성을 들어주셨다 나를 살리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 샘을 샘을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여기에 보면 로이라는 게 들어가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거요 성경에 감찰하신다는 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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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 말은 네 그 여인들의 적 같습니다 그런 데서 나온 말이에요 샤드라는 말에서 그래서 샤드가 샤다이로 나왔죠 아주 모스트 파워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아무도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진짜 세상으로 얘기하면 아주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진 그분의 그 샤드에서 나온 이 샤드에는요 젖가슴 품어집니다 젖을 가진 자들 네 모든 것은 생명을 공부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찬성자도 있죠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히 전능한 하나님 네가 백세에도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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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가슴에 풀어주시옵소서 그 능력있고 강력한 강력한 아무도 아무도 공략할 수 없는 그 가슴에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네 아도나이라고 하는 나의 주여 퀴리에 퀴리에 나의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 이까 네 그런 그 영화 데이도 나오죠 퀴리에 퀴리에 주여 그래서 그것은 오 마이 로우 그렇게 성경에 나와있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450번 6천번 몇천번 다 나오네요 그들이 영어로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울 때 주님을 부르는 그런 인성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수양에 준비됐을 때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고 기도원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요아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 이름이 달라지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만 알면 그 이름을 갖고도 한 시간씩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아 요아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하는 자 I am that I am 이것은 우리가 로우 제호바 제호바 그런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제호바 이거 다 아주 큰 자로 대문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아 이래 여러분 다 아시는 것 요아가 미리 준비하신다 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빌리버서 4장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이 요아 이래 이래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그 무리아산 무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사가 데리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양을 데리고 이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산 저편에는 내 수양이 올라오고 이쪽은 이사가 데리고 그러니까 이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준비할 거라는 믿음으로 올라가고 한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미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온다는 사실 그럴 때 많아요 정말 내가 말이 좀 아프고 막 그럴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할 때 기도하고 끝나고 밖에 나가보면 거기에 꼭 필요한 것 약품과 다른 것들이 준비되어서 와있어 그러니까 벌써부터 영혼에 계신 주님이 내가 어떻게 불을 지질을 다 알고 미리 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 일이 많지 않으면 하나님 꼭 이 돈이 필요합니다 뭐 삼천군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린 필요합니다 그럴 때 벌써 주님은 저쪽 산에서 삼천군을 들고 오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요하 이래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요하 이래야 하나님만 붙잡고 너희 자꾸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감사하자 너무너무 감사하자 정말 주님이 일하시면요 식료 막칫하다 식료 막칫하다 요하니시 내 승리의 깃발 대신 승리의 깃발 아멘에 가고 싸울 때 모세라 아론과 우리 팔을 들어주고 요소하러 계속 승리할 때 요하니시 그 이름을 요하니시다 요하니시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서 그런 분을 만날 때 이 땅을 요하니시라 합니다 이것은 엘베달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요하라 요하로이 요하라나 요하로이나 네 똑같은 말입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요하라 목자이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때 요하로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하라의 하나님 요하로이의 하나님 하는데 내용은 다 똑같이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뜻입니다 자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하 로이 요하라 되셨던 분입니다 요하라파 고치다 수산하다 네 이것이 의사다 그래서 이 말에서 내 지금도 많은 의학적인 용어가 나오게 되었죠 하여튼 낫게 하리라는 라파입니다 낫게 하실 것이다 낫게 하실 것이다 치유하실 것이다 낫게 하실 것이다 낫게 하실 것이다 이 낫게 하시는 게 주님의 모든 사역을 병원하고 있는 구원 내 사역 써줘 똑같은 말이죠 써줘 낫게 하다 병고치기 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고치기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치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당장 안 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시켜주고요 여러분의 주주심령과 세포들이 그 치유 기도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네 그렇게 치유해 주어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냥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아유 그냥 불편한 대로 그냥 살지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네 아 이건 나에게서 몸에 가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절실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질문 지혜기를 등등이 보여줍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에 약속이 있습니다 여왈라파 치유하시나 하나님 치료하시나 하나님 의사이시나 하나님 그분의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여러분 네 제가 티치오사 내가 가르친 사람이다 그런 거 약속이에요 그분은 뭔가를 가르쳐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어머니다 그럼 엄마가 말해줘 모든 걸 다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럴 거라는 약속이죠 약속 네 거기 이름에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일 파티하는 거 봤을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맨날 봉투를 들고 와서 준수감산대로 크리스마스 해주고 새해 해주고 봉투를 손에 들고 아닌가 애들은 그래 할아버지가 다 모여라 그런 봉투 주는지 알아요 할아버지의 이름에 봉투 나눠주는 사람이란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약속 우리가 할아버지 불러 달려오면 뭔가 자기에게 준다는 약속이 짝짖어진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세대 똥값과 애들하고 친해진다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를 맺어준다는 것이죠 그 이름 자체의 약속이 있다 요아 샬롬 샬롬 샬롬은 안녕이라는 이름에 보다는 안녕하십니까 밤에 편안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관계가 편안하셨습니까 라는 뜻으로 부약에서는 건강을 나타내는 거죠 건강에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일까 샬롬 피검사에 가서 콜레스톨도 안 나오고 당뇨도 안 나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남편과의 관계가 샬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고 내가 목사님의 관계가 샬롬이고 내가 나와의 관계가 샬롬 내가 아들과의 관계가 샬롬 주 안에서 이렇게 모두 샬롬이 됐을 때 그는 건강한 사람 욥도 그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친구들하고는 변론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주님을 통해서 샬롬을 이루잖아요 그게 지혜 하나님과의 샬롬 이오가의 샬롬 나와의 샬롬을 이룬 요비 전혀 다른 인생을 산 것처럼 요하 샬롬 샬롬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고 세상이 질 수도 없는 피스 피스 가져갈 수도 없는 이 평안 네 할렐루야 자 요하 샬롬 주님이 거기 계시다 아시죠 요하 샬롬 주님이 거기 계시다 강아지가 막 달려가다가 뒤를 돌려봐 주인이 오나 그래서 주인이 오면 거기서 또 막 뛰어납니다 우리 소녀 땅이 둘이 저희가 이제 가서 뭐 하려고 가면 같이 이제 뚫에 데리고 나가면 얼마나 애들이 빠른지 몰라요 둘이 막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우리가 늙어가지고 그러면 가끔 딱 뒤를 돌아봐요 할머니가 따라오나 할아버지가 따라오나 그래서 여전히 거기 있으면 안심하고 안심하고 너 마 거기서 놀아 요하 샬롬 주님을 데리고 있으세요 지금 거기 계시다 이것은 인만물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하 칠드케노 이거는 주님이 우리의 의의가 되셔서 우리의 의의가 되신 주님 요하 칠드케노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보아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네 요하 칠드케노 요하 또 마카드시 요하 체바우트 샤바우트 많은 분의 요하 하나님 이런 이런 뜻으로 우리가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나누어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이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요하라파라는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요하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태까지 저의 건강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딸의 병도 주님이 치유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사이십니다 막기구려 우리 또 경제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뭐를 치유하여 주시고 계속 치유해서 치유 치유 치유로 한 시간을 할 수도 있고 그 한 시간을 이렇게 열다섯 개의 이름을 쭉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맞게 공급해 주실 것 보호해 주실 것 지켜주실 것 낫게 해 주실 것 승리하게 해 주실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여러분이 이렇게 열다섯 개의 제목으로 기도한 기도문제가 나눠드렸잖아요 그 기도가 동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한번 이거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여러분이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나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올려놨죠 댓글에 여러분들이 요아 샬롬 이런 이름을 뗐겠다면 요아 샬롬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하나씩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올려준 사람만 출석이 되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달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길게 다는데 한 줄도 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석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요 미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출석과 홈업이에요 홈업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나 꼭 출석해야 돼 풀리에 어텐던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홈업을 해야 돼 홈업 이거를 안 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출석하고 숙제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숙제를 내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택해가지고 나는 엘리온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나에겐 정말 높으신 그분이 본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나는 요아이레 하나님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난 내일이 두렵고 내일이 걱정이 되고 내일에 먹을 것이 있을까 걱정이고 내일 이런 것을 할 때 취미 공급하실까 걱정이고 내가 내 성교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걱정이고 그럴 때 요아이레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제가 오늘 경고를 어떤 분들에게 드렸는데 제가 게시글을 쓰면 그 디렉션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댓글을 써야 되죠 그거 훈련이거든요 적당히 읽고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뭐 계속해서 뭐라고 쓰면 여러분 제가 자료실에 여러분들이 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쓰면 300명이 다 쓰면 네 자료를 어떻게 찾아 제발 거기에는 댓글을 달지 말아라 자료만 가져가라 그래도 꼭 댓글을 거기다 써야 돼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경고한 거 세 번 받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여러분 게시글을 잘 읽고 네 이 디렉션이 뭔가를 잘 알고 자기가 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지 그거 읽지도 않고 적당히 그 밑에 댓글을 쓰면 그것은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경고한 1회가 나갑니다 1회가 나갑니다 하면서 몇 사람은 지금 봐줬어요 가끔 부분도 해줘요 그렇지만 디렉션에 분명히 댓글은 강의 끝난 다음에 다 하십시오 그랬더니 꼭 따라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에 준 그것과 똑같이 여러분 기도금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내 기도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도는 이것이 샘플 그것을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 그 몇 개의 기도를 제가 들려드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되겠구나 주님의 이름만 새벽에 계속 불러도 계속해서 요하라파이야나 요하라파이야나 요하니시아는 요하이레아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셋이 요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생활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이 초보라고 할지라도 부르지 있을 수는 있잖아요 부르지 있을 수는 있죠 똑같은 거 안 들어주시면 더 크게 부르지 있으면 되잖아요 바디메움 그래서 이제는 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뛰어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대화, 기도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한번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시죠 요하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제대로 길을 못 가는 겁쟁이 인간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고집도 있는 양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다위랑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의 인생에도 목자가 되어주셔서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만 우리 곁에 계신다면 양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요하라가 되어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요하라의 하나님이 저희 인생에서 영광받아 주시오며 거룩히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하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여 병 고치시기를 이뻐하시는 주님 희숙이 왕을 고쳐주시고 나만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소생하게 하신 주님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으로부터 구원하신 요하라파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의 의사가 되어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부르짖기만 하면 치유하여 주셨던 주님 인생의 광야 길에서 온갖 질병과 연약함에 쓰러지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스트레스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하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여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우리 생활도 정치도 경제도 신앙생활도 샬롬을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면 아무도 훔쳐가지 못할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요비 주님을 두려워하였지만 끝내는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샬롬의 관계로 친밀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원에게 평강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양들이 체험하는 그 목장 안에서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 이름을 적세적소에서 부르질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이 통성 기도할 때는 그냥 주님의 이름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그 주님의 이름을 몇 분간 부르다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된 자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네 기도가 안 될 때에도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에게 요아 랍파의 이름이 불려질 때 주여 요아 랍파의 이름이 그렇게 역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이 요아 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요아 일의 이름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복된 이름들이 우리들의 의해서 영광을 받아주고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절실하게 부르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지금 들은 대로 엘리온 엘샤다이 엘로이 여러가지 이름을 여러분 배웠는데요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주님 주님 나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뱉으소서 이분이더라도 여러분이 주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은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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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